이제부터 진짜 재능파는 홈쇼핑이 시작된다. 3명의 재능 호스트.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재능 상품들. 가장 많은 주문 문자를 받는 재능 상품만 기부가 가능. 안정환의 축구 교실. 세계 1위 로봇 휴보.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첫 특급 제품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 제발 휴고야 제발. 지금까지 휴고의 마지막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웃기는데 지금 과연은 뭐 하시는 거예요. 통처리 방해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뭐 해야 돼 이제.